이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건 넘어갈게요 헤드셋은 뭐 하려고 했냐면 나 VS 로켓단 그래 하자! 뭐 해야지! 킬패스인데 OX가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 볼 때 질문 이거 3분씩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쓰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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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 나 3분만 할게요 3분만 눈 감아 다 불편한 사람 있다 로켓단 중에 난 가린이 좋다 yes or no 나는 과거에 가린과 서로 이성에 대한 감정이 있었을 때 가린의 눈주름을 보고 포기했다 나는 로켓단 뒷담화를 해봤다 몇 개부터임 집에 들어올 때 담배양이 난 여캠이 있었다 yes or no 가린 누나가 너무 싫지만 재산 때문에 사랑하는 척 연기할 수 있다 yes or no 나박현우 가린 누나의 돈이라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 yes or no 로켓단 중에 난 무조건 yes or no 3명 중 2명 이상 밟아버리고 싶다 yes or no 방송 정신없게에서 패고 싶은 가을이가 있다 로켓단이 뒷담했다는 걸 들은 적 있다 yes or no 짓비가 박가린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올인할 수 있다 하하하하하하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좋다 하는 사람 눈 까봐요 눈 까봐 남순이놈은 변한게 없다 no 로켓단은 지금 남순이를 패고 싶다 no 로켓단 중에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no 남순이 사이즈도 재봐야 공 나는 남순이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있다 no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남순이 정도는 자빠뜨릴 수 있다 no no 남순이랑 정말 친하다고 생각한다 남순이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가 로켓단 중에 있다 내가 제일 남순이를 방송이 산으로 갈 때 남순이 표정 보는게 재밌다 남순이랑 사귀고 싶다 yes or no 남순이 주먹이 운다 보고 지금 여기 나온거 후회한다 남순이 집들이 언제 할 거야? 다음.. 다음 주부터 할 거야 다음 주부터 집들이 할 거야? 응 누구 물을 거야? 그 라인업 잘 껴줘라 아 왜 이렇게 집착해 옆에서 집들이.. 집들이 계속.. 아니 왜냐면 내 박스 나왔으니까 나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물을 거야? 나 안 간다 지금 딱 말해 괜찮아요 저러나 넌 집들이 안 하냐? 집들이 집착해 너희 집이라 당해 그럼 3시 때 딱 좀 약간 그런 거 있어? 불만 아 이런 거 좀 불만이다 맨날 불만이지 뭐 맞아 방송이 딱딱하거나 연락처는 안 돼 맞지? 자느라고 맞아 나는 잠이 진짜 많은데 언니는 하루에 3시간 자 난 13시간을 자야 돼 서른 넘어가면 다 그래 맞어 진짜 맞어 맨날 우리 식당가잖아? 응 와 입도 안 댔다 혼자서 자기야 다 먹어놓고 여기 별로네 나 입도 안 댔어 아 여기 근데 맛이 그렇게 있진 않다 제일 많이 먹어 놨고 항상 응 우리 집에 셋 다 가잖아 가을아 그러면 우리 후식 뭐 시킬까? 이제 나는 이제 후식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잖아 먹고 싶잖아 우와 부추기는 거?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이제 가을아 거봐 언니 말 듣기 잘했지? 맞지? 가을아 어때? 맛있지? 그리고 너 생색 맞지? 자 근데 이제 효수 한번 먹어봐라 사진 찍게 자 손 음식댁 나왔어 거의 반강도야 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사진 찍어야 된다 너는 나 놀릴 때 제일 즐거운 거 같아 왜냐면 지피는 따라할 게 이거 없게 없어 이거 없게 없는데 언니는 말투가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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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진짜 좋지? 좋지? 액처도 못 봤어 액처도 못 봤어 야 내가 공부할 건데 양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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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로 못 봤어 이 똥 이 똥 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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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팔 건데 먹을래? 진짜 좋다 내가 인생 최고 다이어트 얘기다 3절 시작 3절 시작 내가 이거 분명히 천개 파는 모습 그냥 보여줄게 보여줄게 그리고 만약 잘 들려 내가 너네 둘 밀어줄 테니까 이거 또 사진 찍어도 될 수 있어? 아 아 드립 드립 아 드립이죠 방방가 방방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방방가 방 너 똑같았다 내가 천개 파는 모습 알려줄게 얘 들어봐 내가 천개 파는 모습 나 장담할 수 있다 나 내 자신이 있다 이 제품 오빠는 근데 왜 입 빠지지 못하잖아 입이 점점 작아져 왜냐면 처음에는 입이 좀 있었던 일 종종 이 형이 살 빠졌어 맨날 롤하고 살 빠졌어 맨날 롤하고 살 빠졌어 맨날 롤하고 살 빠졌어 아 이 새끼 아 맞다 가을이랑 하도 하도 아빠만 안 해서 내가 좀 감을 잃었는데 맞다 이 간지 한쪽만 팬다 박 가을에 잠시 잊었어 깔아 사진찍 좀 하지 마라 이제 한 번만 넘쳐버려 내가 볼 때 너 압박 당하지 아니 근데 그만해 얘는 원래 역해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얘는 좀 재능춤이거든 맞아 얘는 언니는 역해하면 안 돼 얘는 유튜브 그 감성이야 그리고 막 꽁트 해가지고 지가 안 되는 역해를 못하니까 니가 자꾸 아픈 거라 내가 몇 번 말했지 풍선이 터지는데 어떻게 그럼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치워줘 이 새끼야 그럼 치워 날 치워봐 나는 진짜 오빠한테 제일 심각하게 서운한 게 뭔지 알아? 뭐 오빠는 오빠 마음에 담아둔 거를 말을 안 해 맞아 난 혼자 손절을 해 야 아니 언제 손절해? 손절한 이유를 얘기해 봐 한 번 쌀 풀어줘? 아니 나한테 뭔가 있었나봐 나한테 뭔가 있었는데 갑자기 있잖아 그때 막 할로윈 파티 때 있잖아 내가 오빠한테 나 그때 눈치 개많이 봤어 이제 오빠 이랬니까 말 걸지마 내가 진짜? 아니 생각해봐 오빠 아니 왜냐면 내가 그래서 오빠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이러니까 진짜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오빠 내가 그래서 영상 지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화났어 이러니까 유튜브 왜 내려달라고 그래 아니 2년 전 얘기해요 진짜 2년 전 근데 사적으로 얘기할게 아니 진짜 오빠는 나한테 진짜 서운해하면 안 돼 진짜로 난 이거 말할 수 있어 왜냐 오빠 난 항상 오빠한테 인사하러 갔을 때마다 X X X X X X X X 나는 이거를 홀라에 술 탔다 나는 이걸 홀라에 술 탔다 내 차 와 개눈까지 본다 이거 할게 와 치트키다 난 이걸 3번을 넘게 받아준 사람이야 이거 기획했으면 진짜 방송의 신이다 방금 넘어진 거 아니야 난 이런 걸로 개기해가니 다른 사건이거든 다른 사건이 내가 방송 없이 한 번 얘기할게 어? 따로따로 얘기할게 합방 거절을 얘가 나한테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당시에 막 합방 거절을 아 빠지라고 아 잘 불렀어 그런데 빠지면 X 밖에 찍어 아니 왜 불렀어 진짜 아니 변호사냐고 거기가 너 팔찌 까르띠에 차고 다닌 것 봐 너 진짜 양팔이 끼고 있네 이건 언니꺼 너 나를 팔아? 이거 내꺼야 양쪽에 까르띠에 900 호랑이 새끼를 너 반지 까르띠에 3분지 이건 언니가 사줬어 우리가 그래서 우정반지야 내가 안 차고 왔네 나는 우리의 우정 우정이야 우정이야 1년만에 왔는데 무슨 우정이야 내년에 보면 돼 근데 내년에 보면 돼 근데 내년에 보면 돼 보고싶어도 못 봐 왜 못 봐 오빠가 안 부르잖아 아직도 안 부르잖아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얜 안 부러 얘는 좀 꽁해 너는 인정을 좀 해 가을아 인정할게 내가 솔직히 좀 X같았던 거 말해줄까? 부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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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부를 사람 없을 때 나 그럼 서운한 걸 이 오빠한테 말해 그달 그달 출연 나 나가고 싶은 애도 내가 씹는 사람들도 있네 그 왜 씹해 찾잖아 찾는 건 고마운 거지 와 왕자평 걸렸네 진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이거지 네가 제일 부정적이야 그래 그거 맞지 아 뭐야 내가 불렀는데 알아? 얘가 뭐 했다고 제법 헌증이야 아니 너로남불이게 너는 삐칠 수 있고 나는 삐치면 안 돼? 너는 난 말해야 해 삐치는 거 난 X랄한다고 눈 깔아 못 깔아 화가 이만큼 나다가도 방금 콩도 좋았다 뒤통수 얘기 같아 야 티도 서운해였잖아 별것도 아닌 거 같다고 난 말했잖아 난 말했어 둘이 사상 싸움 안 돼? 아니 진짜로 나는 삐치면 안 돼? 나는 진짜 이유가 있어 말을 하라고 삐친 거를 지금 말 못해 지금 말 못해 아무튼 방송 끝나고 얘기해줄게 따로 알았어 오늘 로켓 던 다음에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디 가서 다음 누가 쳐맞을지 궁금하다 오늘 어떠셨어요? 남순 오빠 저요? 네 그냥 좀 어지러지한데요? 오늘 끝이에요? 뭐라 그래 원래 말을 못해 재밌었어 나 원래 소감 물어보면 멋있게 말 못해 집사람이 찾는 거처럼 원래 말을 못해 원래 말을 못해 남가을? 아니 내가 더 기분 나빠요 어머 왜 싫어하세요? 아니 진짜 우리 언니 왜 싫어하세요? 진짜 나 먼저 놔 진짜 적당히 해 가자 가자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